미 로키드 마틴 우린 이제 뭐 먹고 사냐 극비리 개발 완료 한국형 6세대 전투기 미국이 분석한 KF-21 기술력 경악 최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가 본격 활용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뜨겁다 특히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과 수출에 적극적인 데이는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한국이 부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자체 생산 전투기 제로센으로 미국을 위협한 역사가 있다 반면 한국은 냉전 이후 전투기 자체 개발을 시작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2005년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양산했고 경공격기 F-50을 폴란드에 이미 수출했다 나아가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2026년 양산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헌법기념일을 맞아 상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에는 1945년 패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 F-CQ 가만든 메가더추안의 일부 일본 정부 생각이 반영된 결과가 담겼다 내용의 핵심은 자위대는 방어 목적의 조직으로 정식 군대가 아니며 일본은 공격과 침략을 위한 군대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헌법 개정은 전쟁과 무력 사용을 포기한 헌법 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기시다가 공공연의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의 군비 증강 등 안보 환경 변화와 관련이 깊다 일본판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도 있다 가장 노골적인 것이 2030년대 실전 배치가 목표인 6세대 전투기 개발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당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해 방위 무기 일부 수출을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 3월 기시다 내각은 해당 원칙을 다시 개정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했다 나아가 무기를 라이선스 보유국에서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한 다음 다시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하는 길을 열었다 미국의 무기나의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원래 2022년 일본이 영구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한다고 밝혔을 당시 일본 정부는 수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정부가 6세대 전투기 수출기를 열면서 일본과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아랍에미리트 UAE 등 15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래 일본이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첨단 기술 확보가 목적이었다 북한의 핵무장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러시아의 위협 등으로 6세대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0년대 마fx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f-2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긴장감이 컸던 시기였다 결국 미국의 압력으로 f-2 주관사인 미스 미시중공업은 미국의 f-16에 기초한 f-2를 생산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일본이 영구 이탈리아와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네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한 것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세계국 국방장관은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지체비 조약에 서명했는데 핵심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계획 템페스트, 템피스트, 아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계획을 합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영국, 이탈리아 주력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풍과 일본의 f-2를 대체할 전투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 등 최신 전투기를 능가하는 성능을 장착하는 것이 목표다 보통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에 더해 고성능 네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인기와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 연동을 특징으로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비행하면서 적기 정찰이나 공격은 주로 ai가 장착된 무인기가 주체적으로 맞는다는 점이다 일본이 영구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에 나서는 것은 기술 확보와 함께 개발비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수출 활로를 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일본 자체 무기 수출 실적은 낮다 하지만 지글피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면 아시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공동 생산하는 영국 입장에서도 대당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이익이다 일본이 6세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현재 KF-21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이다 비행 중 미사일과 기관총 발사에는 이미 성공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국들이 2030년대 초에 6세대 전투기를 띄우기 시작하면 KF-21도 제공권에서 밀릴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KF-21도 드론을 동발한 6, 무인 복합체계와 내부 무장창 첨단 센서 등을 장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6세대를 고민하기 전에 KF-21 양산을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인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분담금은 덜 내고 기술이전은 덜 받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핵심 기술 상당 부분을 빼내 기술 먹티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초 논의됐던 KF-21 40대 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개발비로 사업 참여국을 늘리거나 수출기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까지 깎아 난처해진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당초 사우디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지급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KF-21을 바탕으로 6세대 개발에 나설 수 있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중 신형 무장 헬기 드론 WZ-10 27일 동중국해 첫 출연 2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스큼피 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7일 동중국해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WZ-10 드론, 무인기를 포착했다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WZ-10 출연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Z-10는 중국에서 동쪽으로 비행한 뒤 북동쪽 경로를 택한 후 같은 경로를 따라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해상 지상 공중자위대를 감독하는 일본 합동참모부는 X, 옛 트위터에서 오키나와 나아 공공기지에서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부의 X는 WZ-10이 일본 영공 침해 대응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적시했다 드론이 발견된 곳은 일본 영공 밖이지만 항공기를 식별 위치 파악 통제하는 방공식별 구역 ADIZ 내에 있다 WZ-10은 청두 항공기 산업 그룹이 정찰 및 정밀 타격 임무를 위해 개발한 무인 항공기 UAV로 2022년 11월 배치됐다 최대 1만 5천 미터 고도에서 시속 620km 속도로 20시간 체공 비행할 수 있다 중국 국방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날개폭은 약 20m 길이는 약 9m 높이는 약 4m에 이른다 중국은 수출을 위해 간소화된 모델도 생산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월 리아드에서 열린 세계 방위쇼 2024에서 UAV의 수출형 윙롱-10B, 윙롱-10B를 구입했다 이번 드론 목격은 한중일이 4년 넘게 중단됐던 3국 정상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스캠피는 전했다 27일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 선박이 158일 연속으로 영유권 분쟁 중인 다오위다오 인근을 항해했다고 밝혔다 3. 신원식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 잠수함 K9 자주포 관심 요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에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빌플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 장관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전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회담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 측의 잠수함과 K9, 자주포 등 지상화력 체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내척을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 장관은 또 캐나다가 대북 제재 이행 및 유엔사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했다며 블레어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블레어 장관은 북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릴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에 서울함 모대와 SDD 등을 바탕으로 국방 방산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